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장부와 장부작성 연습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회계상의 장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의 장부는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합니다 주요부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모든 거래를 따라서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복식회계 복식부기 구조에서 필수적인 장부죠 그래서 메인이 됩니다 그 주요부에 분개장과 총개정원장이 있습니다 분개장은 모든 거래를 분개한 노트이구요 총개정원장은 분개장에 노트한 그 내용을 해당되는 계정에다 모든 계정에다 옮겨 적은 장부가 되겠습니다 보조부는 거래명세를 기록하여 주요부의 기록을 보충하는 장부입니다 보충을 하기 때문에 주요부에 비해서 훨씬 자세히 기록된 장부죠 보조부는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요 첫번째 보조기입장은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계정에 대하여 그 다음에 상품 매입 매출 그 다음에 어음 받은거 받을 어음 어음 발행한거 지급 어음 이러한 특정 계정에 대하여 거래를 발생 순서별로 자세히 기입한 장부입니다 자세히 기입했으므로 해당되는 내용 그 요소까지 썼다는거죠 자세히 거래내역까지 자세히 기록한겁니다 즉 거래내역까지 자세히 쓴 내용이다 보조원장은 총개정원장의 어떤 계정에 거래내용을 각 계산 단지별로 분해하여 기입하는 보조부입니다 자 이 말은 어 총개정원장에 있는 그 계정 중에서 계정 중에서 그 내용을 보는 데 있어서 보는 사람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산 단위별 즉 세부적인 내역 세부적인 항목 더 필요한 항목을 더 집어넣어서 기입한 장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상품재고장 매입조원장 매출조원장 고종자산관리 대장이구요 총개정원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더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상의 장부는 이제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뉘게 됩니다 밑에 실력 따지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장부는 가로와 보조부로 나누며 가로는 주요부가 되겠죠 주요부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로서 분개장과 총개정원장이 있습니다 보조부는 각 계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로서 이는 다시 각 계정의 세부 내역을 기록하는 보조기입장 총개조원장에 비해서 좀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중요한 계정 중요한 계정 이주로 기입한 장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더 자세히 라는 말은 거래내역도 쓰고 적용 같은 거 썼다는 거죠 이런 것들 각 계정의 특정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기입하는 보조원장 보조원장으로 구분한다 세부적인 내역이란 말은 필요한 추가 항목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관리대장이라면 거기에 취득은 언제 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계획은 얼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연수는 몇 년이고 이런 것들까지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조원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장부작성 연습과 관계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부를 작성할 건데요 일단 회계상의 장부는 회계상의 장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총개정원장 모든 거래를 기록한 그런 원장입니다 근데 총개정원장은 그 거래내용이 회계의 틀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날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용 간단하게 차변 대변 잔액 이렇게만 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보는데 해당되는 특정 계정별로 보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정의 형식에 맞춰서 적는 총개정원장에 속한 계정 중에서 중요한 계정들 중요한 계정들 중요한 계정들 중요한 계정들 실무에서 쓰는 방법대로 실무에서 쓰는 방법은 그 중요한 계정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계정들에 대해서는 보조부에다가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거든요 그 보조부 위주로 장부작성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프로그램 사용자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서식을 제공하구요 그대로 조회해서 보시면 되겠고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회계 업무를 보는 것과 관계되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 그 메뉴에 있는 그 장부 서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서식에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아예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는게 좋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써왔던 그런 보조부 보조장부들 위주로 쭉 장부작성 연습을 해 볼 겁니다 장부작성 연습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회계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 다음에 장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번째 현금출납장 장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출납장은요 회계상의 현금 회계상의 현금 이렇게 됩니다 통화하고 통화대응증권 그 현금에 입금하고 출금을 자세히 기록한 장부입니다 장부의 종류 중에서 보조부의 보조기입장에 속해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죠 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날짜 쓰는 부분이 있고요 조교 거래처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계종원장에 있는 차변을 현금출납장에서는 그 보는 사람이 쉽게 그 날짜 순서에 따라서 쉽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입금을 차변 자리입니다 총계종원장에 그 다음에 총계종원장에 대변에 있는 것을 출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잔액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다 기록한 것은 뭐냐면 회사 금고에 가지고 있는 지폐 동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거죠 그 예도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자수표 그 다음에 은행이 발행한 자기합수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참고로 수표 다른 회사에 수표하고 은행에 발행한 수표를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현금출납장 2 보조부에 기록을 하는 건데 수표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수표에 대해서는 수표현황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틀에 따라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7월 중 거래를 현금출납장에 기입하고 마감하시오 보통 마감은 매월 마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씩 마감해요 첫 번째 전월이율 전월이율 적용에다 써 주시고요 25만원 입금에다 25만원 쓰고 잔액 25만원 써줍니다 두 번째 대한상사에서 상품 30만원 아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1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거래에서 지금 현금과 관계되는 회계상에 현금하고 관계되는 것만 여기다 기입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오고 나간 것만 그래서 현금 부분만 신경 쓰면 돼요 15만원 현금 나갔다 라고 되어 있죠 나가면 출금란에 쓰게 됩니다 이렇게 상품 매입 현금 나간 거 15만원 그래서 15만원 나갔으니까 잔액에서 들어온 거는 도하고 나간 거는 빼면 되거든요 잔액을 쓸 때는 입금은 더하고 출금은 빼면 됩니다 입금은 없으니까 출금만 15만원 빼면 이제 1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일 민국상점에 민국상점에 거래처는 안 썼으니까 써줘야죠 대한상사 5일은 민국상점 민국상점에 상품 30만원어치를 배출하고 대금 중 10만원은 동전발행수표를 받고 이 말은 동전발행수표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타인발행 당자수표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자수표 받은 겁니다 타인발행 타사발행 당자수표고요 현금으로 회계처리 하잖아요 받은거 10만원은 입금에다 써야 됩니다 입금 그러면 잔액은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외상으로 하다 뭐 이런거는 외상장부에다 써야 됩니다 즉 외상매출금 장부에다 써야 되는거죠 그 다음에 10일 춘이상해 외상매출금 1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 받았다 그랬죠 예 현금해수함 그러면 10만원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춘이상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잔액은 얼마에요 예 30 이렇게 써갑니다 그 다음에 20일 정호본 시내 출장비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5천원 출금 되겠죠 예 정호본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 쓸 수 없고 예 그러면 30만원에서 5천원을 빼면 29만 5천원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써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써 내려갔어요 예전부터 숙이기로 했을 때 일일이 써 내려갔어요 그래서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 보고 싶다면 이것만 다 열어보면 현금이 얼마 들어왔고 현금이 얼마 나가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25일 이렇게 날짜 25일 쓰고 현금 10만원은 은행에 당자입하다 당자입 통장에다 집어넣었다 라고 그러니까 현금 금고에 있는 현금이 이제 빠져나간 거죠 빠져나가서 당자입 통장으로 들어갔잖아요 당자입 통장으로 들어간 거는 당자입 출납장에다 쓰면 되는 것이고 현금 출납장에 현금 빠져나간 거니까 10만원을 출금자리에다 쓰고 19만 5천원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일 현금 실제 시재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천원이 부족함이 발견되다 이게 천원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실제 금고에 천원이 없다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 잔액을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금 이렇게 부족이라고 쓰시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천원을 빼버려야죠 장부에서 천원을 빼면 이제 금고하고는 맞게 돼요 19만 4천원 이 금고 19만 4천원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계정과목 있잖아요 현금 과부족 회계 처리할 때 지금은 이제 장보다 이거 보고 적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계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장부라도 쓰는 걸 가르쳐줬어요 장부 이렇게 쓰는 거라도 이건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신기한 거는 분계를 못하는데 이렇게 장부를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로 넘기고 이번 달 거 마감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로 넘길 때 부족한 쪽에다 잔액을 옮겨 적어주면 되거든요 19만 4천원 이게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들어온 게 나간 것보다 크다는 거죠 자산이니까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라고 했으니까 차변이 대변 보다 커서 그런 겁니다 부족한 쪽이 대변이므로 출금자리이므로 19만 4천원을 출금해서 써주고 이제 계산기로 계산해요 25만원 10만원 10만원 하니까 45만원 되겠네요 45만원 이렇게 써주고 오른쪽도 45만원 되겠죠 그리고 두 줄을 그어서 마감해 주고 다음 달 쓸 때는 이제 장을 갖다 넘겨요 보통 종이 한 장 넘겨 가지고 8월 1일 8월 1일 거래가 많지 않으면 이제 한 달 치 거래를 한 종이에다 쓸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이어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월 2월이니까 7월 1일처럼 똑같이 잔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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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으니까 이거 19만 4천원 써주고 잔액란에 19만 4천원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차월 2월에 있는 이거 보고 써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보고 이렇게 19만 4천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자예금 출납장입니다 당자예금 출납장은 당자예금 통장에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록한 거죠 당자예금 이 계정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회사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통장이 필요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회사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회사 금고에다가 두지 않고 당자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당자예금 통장에 있는 만큼 수표를 발행해서 수표를 발행해서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통장이 당자예금 통장이죠 그리고 이 당자예금 통장을 관리하기 위한 장부가 당자예금 출납장입니다 따라서 당자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요 결국에는 당자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당자예금 출납장 장부에서 인출로 처리하도록 돼 있고 상대방은 다른 회사 당자수표를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상대방은 현금 출납장이 적겠죠 우리 회사가 당자예금 당자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회사는 당자예금 출납장에서 인출 자리에다 그 금액을 써주고 상대방은 다른 회사 수표를 받았으니까 현금 출납장권에서 입금 자리에다가 쓰면 됩니다 또한 당자수표 거래를 자꾸 하다보면 당자예금 통장에 돈이 있겠지 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당자예금 통장에 돈이 입금됐을 거야 요상대금 생각해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를 하다보면 그 대금이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당자예금 통장에는 잔액이 입금이 안 됐는데 수표를 발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금이 안 되고 수표가 발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융기관에서는 지급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가 이럴 때 부도라고 말해요 수표를 들고 갔는데 금융기관에서 거절하니까 거래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는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당자예금 통장에 잔액이 충분히 있을까 생각해서 발행을 했는데 외상대금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까 생각해서 실제는 대금이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수표를 발행을 해 버렸고 그 수표를 받은 거래처에서는 그걸 들고 은행에 가봤더니 지급을 거절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수표를 그 수표를 받은 회사는 부도수표라고 그래요 수표를 줬는데 거절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면 물론 당연히 우리 회사가 당자예금 통장에 돈을 넣으면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일시적인 거니까 이런 게 계속 발생되면 상대방은 우리 회사하고 거래하는 걸 꺼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당자예금 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하고 어떤 계약을 맺냐면 당자차올 계약을 맺습니다 당자차올 계약은 당자예금 통장을 마이너스를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만약에 천만 원까지 당자차올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잔액이 천만 원까지 부족하더라도 은행 계속 지급을 해 주겠다 이런 거에요 물론 이에 따라서 은행이 내라는 각종 서류하고 보증금 등이 발생돼요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당자수표는 당자차올 계약을 맺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장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제예금 출납장은 현금 출납장처럼 이제 전체 그 계정 형식에 맞춰서 먼저 만들고 거기다 이름을 바꾸는 형식으로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보조부거든요 예 쓰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되겠죠 통장에 돈이 이제 들어온 거는 들어왔다고 해서 에입 이런 단어로 쓰는 거에요 현금 출납장에서 입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말이고 이제 빠져나가면 인출 이렇게 쓰고요 그 차대가 뭔지 이게 중요한데요 그 차대는 그 잔액이 차변에 남으면 차로 쓰고 잔액이 대변에 남으면 대로 기입해라 이런 뜻이에요 당자예금은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남겠지만 당자예금 특이한 사항은 당자차월계약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당자차월계약을 맺으면 이 당자예금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도 부족해도 계속 지급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족한데 우리가 당자수표를 계속 발행하면 우리 통장에는 음수로 지킵니다 마이너스로 지켜요 회계에서는 음수 쓰는 것을 음수 쓰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수를 쓰지 않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잔액이 만약에 원래 자산이니까 차별이 잔액이 플러스라면 차별이 남겠죠 차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액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당자차월 한도 내에서는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잔액이 잔액이 마이너스 될 때는 마이너스로 쓰지 않게 해서 대라고 쓰고 그 잔액을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표를 관리하면 수표현황표가 필요한 거고요 회사가 더 자세히 관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항상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장부는 계속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장부의 종류 앞에서 배웠던 거 그 외에도 더 필요하면 추가로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런 거는 프로그램 개발사가 무한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엑셀을 이용해서 더 필요하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만들어서 그거 보고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회계에서는 장부에다가 음수로 쓰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대자리라는 것도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7월 중 거래를 당자예금출납장에 기입하고 마감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월 이후 20만원 전월 이후 20만원 이렇게 쓰면 되고 차라고 써야 되겠죠 차변이 더 크면 그 다음에 5일 백순상에 상품 24만원어치 매입하고 백순상에 이렇게 해서 가요 대금은 당자수표를 발행할 지급하다 당자처울은 충분하다 당자수표 24만원짜리 발행했다 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은행하고 계약을 맺은 당자처울은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대금지급은 은행에서 해준다 라는 말이고 잔액이 20만원 밖에 없는데 돈이 얼마 나갔어요 24만원 나갔다 이거요 그래도 이 수표는 부도처리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당자처울은 계약을 맺었으니까 은행이 일정한 한 톤까지는 계속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장부에는 은행 통장은 마이너스로 지키지만 회계 장부에는 그 마이너스를 쓰는 것을 지향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보통 회계 장부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자라고 쓰고 잔액이 대변에 발생해 버렸으니까 4만원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4만원으로 통장에는 회계 장부에서 이렇게 썼다 프로그램에서 찍으면 프로그램이 마이너스 4만원 나와요 근데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수기로 썼던 우리의 장부들은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회계에서 그 숫자를 회계에서 숫자를 쓸 때 원칙이 일단은 음수로 쓰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웬만해서 숫자를 음수로 쓰는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자 11 주형 컴퓨터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3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5만원은 소유 중인 자기압수표를 지급하고 이거는 이제 현금이죠 예 현금출납장에 쓰는 거예요 잔액 잔액이면 이제 얼마예요 25만원이죠 이거는 탕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탕자철은 충분한 주형 컴퓨터 이렇게 써주고 오후일에는 24만원인데 이번엔 25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계속 잔액은 대변이 되겠고 기존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4만원에다가 마이너스 25만원 합쳐져서 마이너스 29만원 되는 거죠 양수로 쓰기 위해서 양수로 쓰기 위해서 대회라고 쓴다 그 다음에 15일 동민상사로부터 수치한 어음 40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자입금 되었다는 통지를 은행으로 받다 당자입금 통장이 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동민상사 40만원 들어왔죠 예입란에다가 40만원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잔액이 양수로 바뀌게 되겠죠 11만원 바뀌고 차라고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조부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는 연습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 수가 있게 돼요 프로그램을 쓰다보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고마움을 모르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써나가다가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프로그램의 그 장부의 틀이 약간씩 좀 다르거든요 실제 우리가 수기로 썼던 장부하고 근데 그 보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쭉 쓰기로 했는데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니까 그 오류가 많이 줄어들어서 프로그램의 고마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한전상의 외상매출금 3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장에입하다 이거는 현금으로 받아서 당재금 통장에 넣었다 하는 말이니까 현금출납장에 쓰는게 아니라 당재금 통장 당재금 출납장에 써야 돼요 회계처리 단위가 하루거든요 그래서 하루 그날 중에 최종 목적지로 간 그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대금 회수 안전상의 라고 쓰고 30을 여기다 쓰게 돼요 자변에 11만원에다가 30만원 합쳐져서 41만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28일 금일 당사가 명인상사에 상품 매입대금으로 발행한 약소금 20만원이 만기화되어 당장수표를 발행하여 취급하다 당재금 통장에서 어음대금이 취급됐으므로 20만원이 빠져나가겠죠 명인상사 쓰고 인출 20 당장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 당재금 출납장에다 즉시 쓰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 수표를 들고 은행이 언제 갈지는 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발행한 날짜로 써요 언제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빠져 가지고 나갈지는 모르니까 예 그래서 발행한 날짜로 이 장부에다가 우리가 쓰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써요 예 20만원 빠지면 그래도 21만원 남죠 예 그 다음에 30일 주식회사 도전의 상품 50만원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장에다 50만원 돌았네요 예 주식회사 도전 50 그러면 이제 차변 71만원 이렇게 되는거죠 그 71만원 잔액이 자산이니까 이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차변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들어온게 더 나간 것보다 많은 것이므로 부족한 쪽 인출란에다가 써야 돼요 71만원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내야 되죠 이거 다 더해요 다 더하면 140 이쪽도 140 이렇게 두 줄을 그어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 거래가 좀 많았다면 한장 넘기는 거고 계속해서 쓰고 싶다면 밑에다 써 내려가는 거죠 밑에다 써 내려갈 때 이 잔액 부분 쓰거나 아니면 차올이홀에 있는 이 잔액 부분을 갖다가 전올이홀 자리에다 써줍니다 그래서 그 71만원을 여기다가 써줘요 71만원 그 다음에 71만원 이렇게 써주고 차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쓰는게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써보니까 이제 쓸만할 겁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써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출납장에서 썼던 그 단어가 이익금 이익금출금 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익인출 바꾼거는 열자비로 쭉 써 내려가는 거고 좀 더 보는 사람이 알기 쉽게 이게 보조부니까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차대라는 이런게 등장했다 당자예금출납장에는 당자예금출납장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예금출납장을 작성할 건데 보통예금출납장에는 보시는대로 차대가 없어요 왜 차대가 없습니까 보통예금은 음수로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음수로 발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차대가 없고 당자예금은 음수로 발생이 되죠 음수로 발생되니까 차대를 만든 거고 차대를 만든거는 그 잔액을 음수로 기입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계에서는 옛날에서는 숫자를 음수로 쓰지 않는다 보고서 만들 때 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음수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음수를 쓰지만 옛날에서는 음수를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예 그 다음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통예금 출납장입니다 보통예금 출납장 이거 작성을 해 볼텐데 예 당자예금 출납장하고 똑같은 거고요 보통예금은 이제 당자차올 계약처럼 이렇게 음수를 쓸 수 있는 계약이 없으니까 어 앞에 봤던 그 차대 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어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있죠 음 그거 혹시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그거 관련해서 기존에 수기롭게 쓰려면 차대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일반 보통예금 통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예금 통장이네요 보통예금 통장 보통예금 통장 통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래일 내용 차지심 금액 막기심 금액 잔액 거래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통장 보고 보통예금 출납장에 있어 옮겨져 거라고 그런 얘기 이렇게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즉시 쓰지 않았다면 통장 보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거든요 한번에 여러분 예 그러면 더 이제 적을 때 편하죠 물론 이렇게 즉시 적어놓으면 더 편하고 PC카드가 예 지금 맡기신 금액 찾으신 금액 찾으신 금액 출금된 거죠 이 통장은 은행에서 만든 거고요 은행에서 이렇게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이렇게 쓰는 건 자기네들이 편리했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회계 쪽에서는 항상 자산 쪽과 관계돼서 보통예금이 자산이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이란 단어니까 예입 나갔으니까 인출 캐스 그러면 7월 1일자로 전월이율 돼서 들어온 거 이거 써놨네 미리 전월이율은 써놓은 거고 우리가 쓴 거 아니에요 7월 1일자로 BC카드 대금이 600만원 600만원 나갔다 60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600 쓰시고 예 그 다음에 그 600만원 빼서 41585885 쓰기가 숫자가 아주 지저분해요 그 다음에 거래처 뭐 BC카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나라전자 타행 인터넷 뱅킹 된 거는 타행 타행 이체네요 타행 타행 타행으로 이체된 거 예 천만원 나갔네요 천만원 예 나라전자 주식회사 나라전자 글씨는 이제 좀 여러분 알아서 보십시오 예 천만원 빠져요 그러면 이제 31585888 885 예 당자예금 출납장과 달리 보통예금 출납장은 예 통장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는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당자예금 어 당자예금 그 출납장은 당자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 이 사람 돈을 언제 가지고 갈지 모르니까 회계기준이 당자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 쓰다보니까 은행이 통장에 있는 거 보고 쓰다보면 그 언제 돈을 찾아 나갈지 모르니까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예금은 딱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을 이렇게 보고 쓰는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바쁘면 이렇게 보고 쓰면 되죠 인터넷을 통해서 77만원 찾았다는 거 인터넷뱅킹 했다는 말이네요 대한빌딩 대한빌딩한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지급을 했어요 77만원 이렇게 쓰게 되고 똑같아요 틀은 예금 통장에 쓰는 틀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 계산해서 30815880원 쓰고 이 잔액을 부족한 자리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30815880원 토탈레어 47585880원 이것도 계산해 보면 4758588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차후료율이 금액을 전후료에다 쓰거나 아니면 잔액의 마지막 금액에 써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후료율이 금액 이렇게 갔다가 30815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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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차후료율에 있는 이 금액을 가져다가 다음달로 넘기는 거니까 전후료율 안에다 쓰던지 아니면 잔액의 마지막 거 가져다 써주던지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금 통장은 쓸 수 있겠죠 예 전부 그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장부는요 전도금 수액 현금 출납장이 되겠습니다 전도금 수액 현금 출납장은요 어떤 경우에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현금 취급에 따른 도난과 분실의 위험 예방을 위해서 모든 돈을 당자에 입하고 지출은 당자수표를 사용해서 쓴다고 앞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당자예금 출납장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금액이 소액일 때 소액의 지출 얼마 돈은 안 나가는 그런 지출이 있을 때 그 지출까지 당자수표를 사용하면 오히려 일이 번잡해지므로 소액의 경우 회계과에서 지출을 담당하는 뭘 두고 용도계를 두고 매월 일정액을 미리 주고 미리 주는 것을 선급 전도라고 해요 전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업무보험이 아주 편한데 이러한 미리 준 소액의 돈을 전도금 다른 말로 소액 현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도금 소액 현금을 쓴 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전도금 출납장 소액 현금 출납장이라고 합니다 용도계는요 전도금의 수익과 지출을 기입한 전도금 출납장을 작성하고요 주로 그 내용은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 지급되는 여비교통비 통신비 소모피 등의 소액 자금이 기록됩니다 실무상 현장이나 지점 등에서 본점으로부터 올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할 경비를 지급받고 이를 정산할 때 사용하면 편합니다 용도계 전도금을 선급하는 방법에 따라 회계과에서 용도계에 돈을 준다고 그랬죠 소액 현금을 소액 현금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록하는 방법이 그 주는 방법에 따라서 기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수시자금 선급법 정액자금 선급법 수시는 필요할 때마다 준다는 거고 정액은 항상 정해진 금액만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정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올말보고 올초보급 이렇게 있고 또는 올말보고 올마보급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편리하다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수시자금 선급법 부정액자금 선급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액 자금 일정 한도나 사용 시기에 제한 없이 필요할 때마다 용도계에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보급해 주는 방법입니다 해결과에서의 정액자금 선급법은 매월 또는 일정 기간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정하여 일정 금액을 선급해 주고 이를 정액 자금이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는 용도계에서 사용한 금액만큼만 보충해 주는 방법입니다 항상 일정 금액을 주고 쓰는 거고 그게 일정 금액 주고 쓰는 건데 남거나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 남거나 부족한 것은 다음 달에 지급을 할 때 만약에 남아 있다 그러면 부족한 만큼 보충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 쓰고 없다 라고 그런 다음에 풀로 정해진 금액 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죠 전도금 출납장은 소액 현금 소액 현금 쓴 것을 기록한 장부답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도금 출납장 양식은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쓰는 소액 현금이 쓰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자리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쭉 회사에 맞춰서 그 소액 현금 쓰는 그 내역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회계과에서만 하고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용도계는 전도금 출납장을 작성하고 월말을 마감한 후 예증명서를 전부 해서 회계과에 보고하면 업무가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문제가 지금 1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식지가 다음 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동영상을 들으실 때 이거 여러분이 이제 펴놓고 제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개 화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예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전도금 출납장에 기입하여 마감하고 질문에 답하시오 단 당사는 정액자금 선금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액자금 선금법이니까 항상 정해진 금액을 준다는 거죠 매달 정해진 금액만 준다 용도계는 매월 말에 보고하고 자금의 보급은 매월 1일 당자수표로 보급받는다 즉 올말에 보고하고 올초에 돈을 받고 이런 뜻이라는 뜻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5월 1일 용도계는 해교과로부터 소액 정액자금 10만원 당자수표로 보급받다 그러면 10만원 이제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 수표 수입 수표 수입 10만원이 돼요 보급 받으면 이렇게 당자수표 받은 것 그 다음에 6일부터 보겠습니다 예 종업원 시내 출장비 7,000원을 지급하다 그러면 그러면 시내 출장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7,000원 7,000원 지급했어요 7,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9,000원 남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급명세 7,000원 쓰고 여기 지급액에도 7,000원 쓰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8일 복사용지 대금 만원 지급 복사용지 구입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했어요 복사용지 구입 만원인데 복사용지가 어디에 속해요 예 그 부분을 보고 써야 돼요 소모품비에 속하죠 여기다가 만원 써주고 지급액에도 만원 써줍니다 그럼 이제 잔액은 이제 만원 빼니까 8만 3천원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과대 3천원 지급하다 10일날 다과대 다과대는 어디에 속해요 복리후생비에 속하겠죠 예 3천원 지급액에 3천원 그래서 이제 8만원 남았어요 그 다음에 11일 우표 및 등기비 2만원 지급하다 우표와 등기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고 이게 통신비에 속하죠 통신비에 속하니까 그 지급명세 4개에다가 2만원 쓰고 그 다음에 지급액 전체 2만원 그래서 8만원에서 2만원 빼서 6만원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15일 직원회식비 2만원 지급하다 직원회식비 이거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에 2만원 쓰고 여기다가 2만원 써주고 이게 지급명세에는 종류가 여러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써주고 지급액에다가 전체금액을 쓰면 돼요 그럼 이제 4만원 남겠죠 계속해서 가요 그 다음에 18일 전화요금 2만원 지급하다 이게 전화요금 이렇게 써주고 전화요금은 통신비니까 2만원 써주고 여기 지급액에도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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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 4만원에서 2만원 빠지니까 2만원 남았어요 잔액 그 다음에 21 잡비 5천원 지급하다 잡비 잡비라고 써야 되겠네요 5천원 잡비는 언제 쓰는거요 우리가 우리가 계정과목 판관비 아시죠 판관비에 있는 그 비용이 아닌 나머지 판관비에 있는 계정과목 그쪽에 오시고 거기에 써야 될 마땅한 이름이 없는 나머지 잡다한 비용들은 잡다한 나머지 판관비들은 잡비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15,000원 그 다음에 25일 소모공구비 5,000원 지급하다 이렇게 소모공구비 이렇게 쓰고 5,000원 소모공구비는 소모공구니까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5,000원 써주고 여기 전체에도 5,000원 그리고 5,000원 빼요 만원 남겠죠 그 다음에 사무용 볼편대금 3,000원 지급하다 이거 볼펜 구입 적여놓은 자세히 쓰는거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 내역을 이게 어디에 속하는거에요 소모품비에 속하겠네요 3,000원 더이상 없어요 3,000원 쓰고 그럼 7,000원 남아요 그 다음에 토탈을 쓴거 다 합치니까 9,000,000,000,000원 그 내역을 써줍니다 4,000원 2,000원 4,000원에서 4,000원 그 다음에 7,000원 이렇게 토탈을 18,000원 숫자가 잘 안보이지만 여러분 여러분 팬들과 쓰면 충분하죠 5,000원 이렇게 쓰고 예 그러면 10,000원 줬는데 9,000,000,000원 썼으니까 7,000원 남았죠 차올율이라고 써주시고 이 두개 합쳐서 이렇게 전체 금액을 10,000원 써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달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항상 예산은 정액 정액이거든요 정액 자금이니까 항상 매달 10,000원씩 받는거에요 10,000원씩이 10,000원이 되게 해야 되니까 부족한거는 지금 93,000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달되면 전월이온 7,000원 이렇게 써주고 수입액 7,000원 전월이온 7,000원 써주고 예 그 다음에 어 잔액에다 7,000원 써주고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표수입 93,000원 맞지만 수표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93,000원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써주시면 잔액은 10,000원 7,000원에도 93,000원 더 있어요 10,000원 10,000원 이제 이거 가지고도 한달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도금 출납장을 작성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냐 라고 그러는데 용도기 5월 10일자 거래는 지금 내역 중 어디에 속하는가 그랬더니 5월 10일 복료후생비인데요 예 복료후생비 이렇게 보고 쓰면 돼요 예 당월 통신비 사용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3번 잘 안 보이겠지만 맨 밑에 거 4만원이죠 4만원 그 다음에 그 4번 책 보세요 6월 1일 소액자금 보급액은 얼마인가 보급 얼마 받았어요 7,000원 남았으니까 9만3,000원 받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 거 2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회계 처리하는 방법 잠깐 보겠습니다 용도기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나면 회계과에서는 그걸 당과 같이 회계 처리 하겠죠 첫 번째 먼저 예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소액 현금을 지급했을 때 전도금 소액 현금 당좌해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쓴내역을 보고 받았을 때 이 소액 현금을 없애고 쓴내역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을 쓰기 위해서 수표를 수표를 발행을 한 거예요 조금 조금 거래를 갔다가 계속 수표 발행하면 복잡해지니까 한 번에 한꺼번에 주고 그 소액 한 달 치 쓸 거 한꺼번에 주고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나온 거다 한 달에 쓸 것도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다음 달 초에 소액 자금을 전도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보급하면 전월 2천 원 남았고 이제 정직자금이 10만 원인 경우라면 9만 8천 원만 해주면 10만 원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음 달에 하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1번은 이제 올말보고 올초보급시 붕괴고요 2번은 올말보고 올말보급 한다면 올말에 보고서 작성하고 돈도 올말에 보급한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 전도금이라는 말 쓰지 않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얘는 미리 주고 돈을 미리 주고 말을 보고하는 거니까 이렇게 미리 줬을 때 올초보급했을 때 회계처리가 필요하고 보고했을 때 회계처리가 있지만 얘는 보고하고 보급이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거다 이거죠 다음 이번 시간에 다음 거 1개표하고 올개표까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표하고 올개표 첫 번째 1개표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모든 거래를 기록한 표입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난 모든 거래를 이 1개표라는 표에다가 계정과목에다가 쭉 그 거래를 갖다가 회계에는 계정과목으로 써야 되니까 계정과목으로 쭉 쓴 표입니다 한 달 동안 거래를 기록한 표는 올개표라고 합니다 그 양식은 똑같아요 양식은 똑같고 하루 동안 일어나면 1개표 한 달 동안 일어나면 올개표가 되죠 다음 장을 보면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식재 이렇게 생겼고요 사용하기 아주 편합니다 여기서 커리가 발생된 순서대로 계정과목을 쭉 쓰시면 되는데 계정과목은 자산 항상 이렇게 써야 돼요 부채 일어났다면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써 내려갑니다 이렇게 계정과목 난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하루 동안 일어난 거래를 그리고 이거는 온면은 총계정원장의 폐지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계정과목 쓰시고 그 계정과목의 그 거래가 차변 쪽이면 차변에 대변 쪽이면 대변에 쓰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다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변 쪽에 다 쓰는 거고 현금이 나갔으면 대변에 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란과 현금란은 뭡니까 그러면 그게 현금으로 나가면 현금으로 들어오면 현금란에 현금으로 안 들어오면 대체란에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을 하고 현금으로 회식주가 나갔다면 비용의 발생이 어디죠 자리가 차변인자는 차변 쪽에 쓰는 거예요 비용 차변을 쓰는 건데 현금으로 그 회식주가 나갔다 그러면 여기 현금 만원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죠 현금이 아닌 걸로 돈이 나갔다 그러면 대체란에 쓰는 거예요 만원은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 나왔는데 만원은 카드 했다 그러면 대체란에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 회식비가 2만원 나왔다면 2만원 이렇게 쓰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만약에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이 수익이잖아요 대변에다 쓰겠죠 그 돈 받았는데 만원은 현금 받고 만원은 다른 걸로 받았다 이렇게 써준다 이거죠 그리고 각각 두 개 합쳐서 개를 넣어요 이렇게 개를 이렇게 이렇게 써 내려간 겁니다 하루 동안 걸 써 내려가면 일개표고 한 달 동안 써 내려가면 올개표가 됩니다 이 계정감으로 보면 하루 동안 일어난 거 한 달 동안 일어난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 계정감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우리가 수기로 했을 때 이렇게 썼고요 이거 작성 방법 그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써 내려갔고 여러분이 프로그램 사용하면 좀 더 좋아요 프로그램 같은 거 쓰면 이 부분을 프로그램도 정리해줘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일개표하고 올개표 만들거든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들고 프로그램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이게 이제 판관비다 판관비 이런 것까지 붙여서 여러분이 보기 좋게 해줍니다 프로그램에 있는 일개표올개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개표인데요 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동자산에 당자자산에 계정감으로 이렇게 나와서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좀 마음에 드시면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가도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써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방금 가르쳐준 대로 그냥 계정감으로 쭉 써서 내려갔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당자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차변에다 쓰고 나갔다 그러면 대변에다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자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현금으로 들어오면 현금으로 들어오면 현금으로 들어오면 현금이 아닌 걸 들어오면 대체라는 이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여기 옆에도 양식이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모양 똑같죠 예 그게 이제 한 달치 거리라는 거죠 길고 그렇게 있으며